모든elet 재밌던 더블노 아μα 이즈, 그 순간 you know that it's GG 리더로서의 책임, CB970 굳이 꼭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만나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 내 위치는 훨씬 높아 Honey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그냥 앉아있고만 하니 하고 싶다는 말도 하지마 말로만 하는 바보야 나중에 꼭 한다고 하다가 결국 벼락치기 하지 Like my Stop procrastinating Yeah Buffy on Buffy on Buffy on Determined to do it like Buffy on 인생이라는 길을 걷기 때문에 신발끈을 두 번 번 묶어줘 우리 아빠도 말했잖아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살아 Like I'm crazy I do it just do it nonstop Ay I fight for my ninjas 더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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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a bad 더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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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라이스 신발 두 번 묶어 굳이 왜 그래 혹시 몰라길 따라 묻고 있어 슈라이스 이건 준비 운동 That's my own 내 불안함을 죽이는 행동이 거야 역시 몰라 난 넘어져서 풀려버린 거 보고 아파지고 또 그거 겁먹어 찍찍이로 가라 신을 수는 없어 나 타요 여유있게 걷고 싶어 하루 밤새도 섬세양고 퀄리티 보면 답이 다 나오죠 너 두 번 묶고에 첩첩 힘든 채는 난 내기로 스테이 리스너들이 후리 부지런하면 야 난 내기로 난 살 때 달려왔던 그대로 재정비 후 다시 무대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신발 끈을 매줘 더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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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배로 더불로 묶어 매우 급하고 다 급해 더욱 더불러 난 이게 더 급해 내겐 제일 중요 이 주마다 매일 스텝을 꾸준없이 내는 지금 허슬하고 허슬이 가능하냐 물어 근데 우린 말이야 이거 말고도 할 일이 많아 시전 핑계 대고 싶은 무리 앞에 무릎 꿇어 쌓여가는 작업물에 많은 경험치가 쌓여 쓰라는 거와 중요술 한 적 한 번 없어 아슬아슬했던 마감 시간에도 가사부터 누군까지 다시 확인 절차발봉 굳이 두 번 세 번 해야 할 필요 없는 것들 왜 하냐네 내가 설명 중인 되자 두 번 세 번 말해야지 안 해 말해야 하는 둥마른도 하는 애들에게 나도 굳이 설명 따위 안 해 내 신발견이 풀리길 바란다면 절대 안 풀려 난 더불어 내가 한 일에 모두 책임져야 할 나이가 다가와 내가 할 일에 대강이라는 단어는 무책임한 것 같아 귀친 타고 안 해 버림 돌이킬 수 없고 더 귀찮은 일이 생긴다는 걸 겪어봐 잘 알아 더구나 에이